이거 서민에도 있다 강행했어 잘한다 우리팀 난 파밍 칼 좀 내려갔다 덕마녕이다 덕마녕 하나 더 가는 거 기절 담벼락 여기 끝났어 야 우리 총 몇 킬이야? 5킬 끝났네 2킬 다섯 명이야 다섯 명이야 다섯 명 대교야 대교야 아이씨 아 이거로 안 일어났네 아 아이씨 5킬 온 2용 칸으로 했다 아이씨 하나 더 있다 둘 더 있다 보여? 응 맞아 그땐 우바라 잘했던 거 같아 2개절이고 우측 아래 둘이 있을 거야 우측 아래 둘이 있을 거야 저거 더우측 4번이 끝 치고 끝 끝 대교도 끝 대교형도 끝 누가 죽였어 누가 죽였어 누가 죽였어 누가 죽였어 남탈 오진 남탈 오진 또 이거 여기 기절 1번 기절 나 못 빠져 형이죠 노란 애 붙는 거 아 위에서 내려온 4번 애들 죽이는 거 오류에 맡긴 거 하나 이거 외포로 간다 나 탈탈합니다 아 마려운데? 가! 갈게 간보면서 그냥 아 라인 너무 길어 부시자 이 놈 별로 안 남았어 거기 안 가봐 안 급해 그리고 혼자 막을 수 있어 혼자 막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여기를 부시면 1등 아 다시 보러 가자 초록웨퍼 보러 가자 초록웨퍼 왔을 거야 성당 둘에 초록선 4명이었어 응 3번 감았다 했어 제왕 응 둘 하나 필 둘 감았고 왼쪽 아래 잡았고 옥상 내려왔을 거야 아래로 1층으로 어 하나 띄는 거 보인다 띄는 거 보인다 쨔고만 있잖아 하루종일 뒤봤어 키비 작아서 그냥 소원으로 가는 중 어 나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먹는다는 마인드인 중 아